야 오늘 신발 사야 된다 오늘 신발 사고 신발 한 개 살라 그래 왜냐면 이거 나이키 이거 ABC마트에서 샀는데 이거 봐봐 이거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며칠 돌아다녔다고 이래 됐어 이거 봐봐 이거 짭 아니다 이거 한국에서 산 거야 아 그래서 짭을 사야 되겠어 오늘 명품 신발 한 개 사야겠다 오늘 구찌 신발이나 발렌시아 거로 한 개 뽑지 안 되겠다 오늘 플렉스 하는 거다 올드마켓 가가지고 오늘 플렉스다 알제? 어 기노바이 아니다 기노바이 아니다 기노바이 아니다 기노바이 아니다 기노바이 아니다 기노바이 아니다 자 가보자 쇴즈마켓으로 가보자 신발 일단 사고 I'm looking for 쇴스 쇼즈샵이 많이 없네 쇼즈샵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그토록 Hi 와우 발렌시아가 Do you have only this model? 아니요 발렌시아가 이 모델 밖에 없어 근데 이거 어때? 이거 괜찮아? 이거는 좀 별로지 아 일단 여기 일단 발렌시아가 있고 체크만 해보자 루비통도 있거든 와 신발샵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오케이 슈스마켓 여기야 구찌 있다 여기 100% 발렌시아가 있다 이야 있네 발렌시아가 제일 앞에 있네 안녕 안녕 괜찮아요 한국 왜 중국을 알지? 왜 중국을 알지? 왜 중국을 알지 모르겠어 저는 한국이잖아 그럼 이 비율이多少? 1000 1000 와우 엄청나니 약 400만원 이런 비율이 나요? 응 학생 학생 학생? 수현은? 야 How much you want? I think it's around 400 No 400 No? It's quality is good Quality is good? Yeah, right So 500.. 어 일단 800이야 일단 맥스가 800이야 800이면 6만원 정도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800이 맥스면 600 정도까지는 한 100은 더 깎을 수 있어 솔직하게 말할게 일단 발렌시아가 없을 경우 저쇼 보러 가는 거야 발렌시아가 없을 경우는 600까지 일단 불러볼게요 여기 슈스탑에 있네 Do you have a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No here No here Thank you so much 아까 800까지 불렀거든 800이 마지막 프라이스였어 800이 마지막 프라이스였는데 저는 600에 600에 삽니다 Hey, my friend 600에 600에가 안 돼? I'm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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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ount How old are you? 26 600 My last price How much? How much? I lose money I lose money I lose money 800 I will just think Think more Think more Wallah release good leave 이건 진짜 800이다 이건 진짜 800이다 저 친구 광적이다 와 창갑 앞에 진짜 X됐다 발렌시아가 매장에 한 개만 더 있어 너 진짜 거기가 안 돼 여기 한 개밖에 없어 아 전반적으로 장사 잘하네 700으로 한 번 던져볼까 아 근데 지금 한 번 더 가잖아 지금 한 번 더 가면 안 된다 지금 일단 진 거야 700으로 간 거면 무조건 800에 사게 돼 있어 이건 내가 끝난 거야 그냥 끝난 거야 난 흥정을 실패한 거야 이건 내가 진 거야 지금 심리전이야 지금부터는 일단 한 바퀴 돌자 일단 한 바퀴 한 번 돌아보고 아 아 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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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저 새끼 아까부터 이 새끼 로롤적 걸리겠어 저거는 강아지 허그는 내가 두 개만 오 니 왜 여기 있어 왜 오늘 여기 있어 오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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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안녕하세요 무조파 네 저거는 바렌시아가 신나게 구매할게 내게 너무 비싼다 나 사야 할게 사야 할게 네 사야 할게 사야 할게 영어로 영어로 한국 스테셜 사야 할게 너무 비싼다 걸리는 받으려고 진짜? 네 네 나의 어떻게 800에 They said 800 But I want to buy around 600 If I buy 600 I give you 50 What do you... 50, okay 발렌시아가 화이트 Se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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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shoes up, there's shoes up See, here, like this shoes One minute Okay, okay 화이트, 화이트 원 응 제아감 천이라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현지인이랑 가는 건 확실히 다르다니까 일단 사장이 의심할 수도 있어 사장이 솔직하게 의심할 수도 있어 일단 기다려보죠, 일단 기다려보죠 아, how much, how much? 아, 10... 1,000? 1,000? 1,000? 1,000? 와우 The shoes, beautiful Good Very good? Yes OK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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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매도됐다 이 친구 매도됐어 천이네 OK, Mustafa. Thank you so much for you 어.. 매도됐다 좀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현지인끼리는 이거 다시 가도 800이야 이거는 X 됐어 그냥 무스타파 때문에 X 됐다 이거 무스타파 저거 다 망쳐놨다 이거 일단 기다려 한 바퀴 돌고 가자 한 바퀴 돌고 무스타파가 방금 갔으니까 카사르? 아니 아니 한국 1분 정도 1분 정도 5분 정도 아.. 한국을 좋아해요 샤멜 쉐이크 정말 좋은 사람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어 시수기릿 시수기릿 제 직업 카드 드릴게요 비즈니스 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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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시안 비야그라 비야그라? 비야그라? 이즈 비야그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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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류역 이빨 정류역 이빨 롱 롱 예스 크림 크림 비야그라 크림 비야그라? 예스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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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예스 허허 이거 말도 안되지 네.. 야투런 오.. 여기 2시간 2시간? 먹는거 바르는거 예.. 바르는거 네. 이 부분은 드세요. 드세요. 1L의 스페르마. 1L? 제가 친구가 있는지 여기가 올 수 있다면 전혀 감사합니다. 전혀 감사합니다. 전혀 감사합니다. 전혀 감사합니다. 아 정말 웃기네 진짜 정말 유쾌하게 파네 진짜. 드디어 왔다. 결전의 순간. 700을 부르겠습니다 700. 내 친구! 마지막 가격은 700. 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네. 1,000. 엠아시기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700 PLS. 이 점은? 빅보스. 샤르믹 쉐이. 아 빅보스! 빅보스 나랑 있어요. 와우. 와우. 잊은데. 잊은데. 오. 잊은데. 오. 오 잠깐만. 친구.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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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 모니? 왜 이리 와.. 산다 많이 안 해 어.. 아.. 히스 리치 가이 아이원트 워크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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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미어 잡 잡 왓슈다이 두 부어 유 아이원트 워크 히어트 워크 히어 왓슈다이 두 부어 유 아깐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냐면 뭐 잡 준대 일단 일할거리 준대 어.. 아 수송 잡하라고? 어 수송 잡 아 여기 앉아라 앉아라 어 수송 잘해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so much My friend My friend Oh you can give me 700 Nooo My friend This is R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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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Romy Big Romy Hi I'm here shoe store I want to buy 750 But he don't give me He always said 800 800 I'm student I'm poor guy Please give me 750 이제 끝이다 이제는 원 미니 끝이다 어 Hey my friend 800 Please No 705 My last price I'm 705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 자존심이 안 된다 이건 가자 이건 안 된다 내가 쟀다 이건 내가 쟀다 이건 내가 쟀다 못 사면 내가 쟀다 Listen me I ask his big boss You are big boss You are big boss Your boss Okay 아 보스한테 얘기하네 어 보스 이건 진짜 근데 마지막 가격인가 봐 진짜 진짜 보스야 어 My friend Yeah my friend Balenciaga I want to buy Balenciaga white shoes But he said it's 800 But I really want to buy 70 750 You're from China I'm from Korea Korea Yeah Can you give me a discount? Yeah I give a discount Wow Really kind of people Wow You're angel Thank you so much Boss Okay let's go Hey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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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920 850 850 ỉ 그럼 빅보스한테 물어볼까요? 빅보스, 빅보스 오케이, 빅보스 빅보스, 나는 왔어요 내가 구입할거에요 800만원, 799만원 99만원? 이게 마지막 라이드를 오케이? 내 이름은 수길이 수길? 좋은 친구 799만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소쿨 이거지, 이게 간지 이게 간지 절대로 아무도, 그 누구도 저한테 호갱을 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당합니다 자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와우, 굿슈 베리 굿, 베리 굿 퀄리티 퍼펙트 괜찮아? 퍼펙트 와우, 굿 퀄리티 웨어즈 마이 팁, 팁 원, 원, 원 그, I don't have no You don't have n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팁 줘야지 그래, 팁 줘야지 솔직하게 이거 좀 괴롭혔으니까, 20원 주자 20원 주겠습니다, 저는 또 네 마이 프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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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촌팽이 끝까지 촌팽이 내가 일을 안 받았어 내가 잔도 일은 내가 받았어야 됐어 그것도 안 받고 난 쿨하게 나왔어 그럼 이지발도 줬어 한 방일 선생님이 백품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100주면 200개 백주로 가보자 백주로 가보자 백주로 가보자 백주로 가보자 마이 프랜 백주로 가보자 마이 프랜 집을 버스한테 보고를 해 진짜 착하네 어.. 충신이네 술 한잔 하나도 가지면 안 되겠다 펜샤카페 가서 술 한잔 해야 된다 이거 그래 바이바이 오늘 또 기분 좋은 날입니까 굿바이 여기 바레시아가 있는 거 같은데 굿퀄리티인데 굿퀄리티 여기 있다 됐다 그냥 갔다 그냥 가자 똑같은 거 있으면서 저 친구 바로 500불입니다 내가 안 살까 알거든 무조건 500불 너 형 죄송합니다 제 친구 네 이 가격은 발렌시아가 얼마나? 600? 500? 600? 500? 500? 600? 600? 600? 600? 600? 25% 25% 100? 100? 100? 100? 근데 봐봐라 저 친구가 내가 내가 무조건 말했잖아 돌려친다고 들어가기 전에 호갱이야 이거 500에 달라면 안 준다니까 500에 달라면 안 줘요 500에 달라면 안 줘요 500에 달라면 해볼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 봐봐라 없다 사이즈 없다 내일 오라 그러잖아 봐봐라 내가 내가 다 점령해 어? 저는 장사꾼의 마인드 위에 있어 형 호구는커녕 제가 쳤습니다 오늘 뭔가 뿌듯하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호구라고 했지만 증명해 보인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뿌듯하다 뭔가 잘했어 시수기리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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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수기리 아니 alltså 우리 팀 여러분 어디서 왔고?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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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내세요? 3주일이요 3주일이요 3주일이요? 와우! 자, 막장 하자 친구들 땡큐 감피 챙기라고